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천천히 또 들어갈게요. 문제 오늘 파트는 가시게 되면은 이제 4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6페이지로 가시면은 4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거기 제목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는게 있죠. 그죠? 이제 들어가겠는데 일단은 균형이라는 것은 누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균형가격의 거래량에 대한 변화. 그래서 한쪽이 이동할 때가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려운 게 수요 공급이 그냥 동시에 변해요. 동시에 변한다는 것은 두 개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변한다는게 446, 16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천천히 46페이지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균형은 누가 누가 만나지만 균형입니다. 수요와 공급. 들어갈게요. 첫째 갑니다. 자 우리가 균형가격과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해요. 균형 수급량을 구한다. 균형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만난다. 수요하고 공급. 우리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죠. 그죠. 여기서 균형점을 이루면서 여기가 균형을 이뤄요. 여기는 이제 균형 가격. 여기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같으려면 뭐와 뭐가 만나야 돼요. 수요하고 공급.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기출했던 게 만약에 가격이 6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분필이 만약에 200원이다 라고 하면 두 개를 사겠다. 균형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는 가격이 200원일 때 두 개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죠. 그럼 이거는 수요곡선이니까 여기다가 수요를 적고 공급을 적어놔봐요. 그럼 수요자가 많습니까? 공급자가 많습니까? 공급자가 많죠. 초과수요에요. 초과공급이에요. 초원금. 그럼 제가 이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죠. 가격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하겠죠. 그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요.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수요자가 좋죠. 그죠. 요게 이제 공급이고 얘가 수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수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더 적어요. 수요가 더 많아요. 많다 보니까 초과수요가 되겠죠. 가격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균형이라는 것은 누가 누가 일치해야 된다. 수요와 공급이 이러면서 거기 밑에 또 나면 1번에 조그만 글씨를 보게 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면서 위에서 흔들죠.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고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한쪽만 이동 동시에 이동이에요. 한쪽만 이동이에요. 한쪽만 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네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한쪽만 이동이죠. 그럼 하나만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쪽만 이동. 한쪽만 이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급이 불변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공급이 바뀌었어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불변. 그럼 수요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에요.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고 만약에 공급이 불변입니까. 또 수요가 불변입니까.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에 의해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고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균형가격과 양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우측 감소는 좌측이죠. 그죠. 제가 양은 그냥 양은 따라간다고 했어요. 따라가죠. 양은 따라 이렇게 가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그럼 수요가 많다는 것은 뭐냅니까. 초과 수요가 됩니까.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자 올라가겠죠. 그죠.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이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하겠고 물량이 적으면 풍기 현상이죠.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느낌이 오시는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그냥해요. 요거는 공급이 불변이에요. 공급이 불변. 그럼 뭐에 따라서 바뀌죠. 수요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증가는 좌측이라고 했어요. 증가는 우측이라고 했어요. 우측은 그냥입니까. 양도 따라갑니까. 감소는 양도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럼 수요국선이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되죠. 둘 다 다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어떤 케이스.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서 자 균형을 잃습니다. 뭐가 불변이죠. 공급. 뭐가 감소하죠. 수요. 여러분들 이제 힘드시면은 그냥 우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죠. 그죠.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그냥 점이 이렇게 찍혔어.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가격은 어떻게 됐나.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걸 느끼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수요는 손들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기본이 잡혀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요가 불변입니까. 뭐만 움직였죠. 공급만 공급만. 그렇죠. 그죠. 그럼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자 얘는 뭐가 불변입니까. 수요. 얘는 바뀌지가 않았죠. 그럼 뭐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이야. 증가해. 그럼 우측이지.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공급이 많으니까. 초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원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어떻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균형이라는 건 누가 누가 만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데. 뭐가 불변이고. 수요가 불변이고. 뭐만 감소한다. 공급. 그럼 우측이요. 좌측이요. 양은 따라가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래프 나와요. 질문이 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증가은 증가. 감소는 감소고. 가격은 그때그때 다 했지. 그죠. 그럼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막 들이대니까. 상상을 해봐. 그냥이야. 막 들이대. 막 이거 사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상상이 없어. 인기가 없어. 가격은 떨어지고. 뭐라는지 알겠어요. 공급 물량이 미문양이 쏟아다 나오네. 가격은 떨어지고. 물량이 많아 적어. 풍기연습.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물량이 적죠.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서요. 그런데 이런게. 제가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하면.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요. 이해 갔나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그냥이야. 수요는 같이 가. 공급은 반대로 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양은 그냥이야. 따라간다 그랬어요.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이야. 양은 내려가. 내려가죠. 어. 아니. 양은 따라간다 했잖아. 정신을 단대 두면 안 돼. 괜히 힘든 거거든 이거는. 나도 20년째야.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보면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그치 가. 얘는 뭘 가. 양은 가잖아요.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 나쁜 놈이야 얘가. 얘 봐봐. 얘는 그냥이야. 반대로 움직여. 그럼 우리 갈게요. 얘는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있어.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해야 되거든. 그냥이야. 양은 올라가. 가격은. 내려가죠.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떨지 말고. 그럼 가격은 내려가죠. 그죠. 이거 물은 감소한다. 양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이게 네 가지 모르면 동시 이동도 잘 몰라요. 모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불변이나 수요 불변은 그냥이야. 이건 무시해야 돼. 무시하고 이따가 이거 증가하면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내려가면. 둘 다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시험장 가서 항상 생각한다면. 어 이거 공급이 불변데 수요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치. 알겠죠. 그죠. 그럼 뭐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가. 공급은 반대. 근데 뭐부터 찍어. 양부터 찍고 가격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그냥이야. 얘는 같이 움직여. 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러는가. 왜 가만히 있지. 두 개 다 움직여 난리.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럼 한쪽만 움직이는 거야. 둘데 다 움직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증가해요. 얘도 증가해요.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얘가 감소하는데. 얘도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합쳐지는 거야. 클로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갈게요. 그럼 오른쪽에. 16가지가 있어. 미치겠어. 몇 가지겠다. 어.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 암기할 수 있겠어요. 어. 어떻게 암기. 큰일 났다. 이제. 어. 나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이야. 동시 변화야. 동시 변화야. 동시. 요건 이해가시겠어요. 요게 기초가 돼야지만. 합쳐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다 가르쳐 드릴게요. 16가지. 쪼갰게. 완전. 뽀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이야. 동시 변화야.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동시 변화입니다. 동시 변화.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방향이 될 수 있고.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냥. 그럼 이제 총. 대한민국의 야매를 다 총. 망라해서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써봐. 자. 그냥이야. 둘 다 다 증가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요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양은 그냥이다. 따라간다. 어. 정말. 어. 이제 좀 왔어. 그냥 따라가. 따라가죠. 이렇게. 근데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격과 양이다. 그러면. 지금 요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 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죠. 제가. 작은 걸. 큰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그냥이야. 그냥.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양은 다. 증가하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죠. 가격이 문제죠. 그렇죠. 그죠.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를 그릴 테니까. 반대방향이야. 다른.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은. 미리 예고편을 때리게 되면. 양은 동일해요. 뭐는 동일하다. 양은 동일한데.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가격과 양이야. 가격과 양인데. 공급과 수요야. 그죠. 근데 그냥이야. 둘 다 다 증가해. 증가하죠. 여덟도 굉장히. 기술이 들어가 있네. 이 노란색이 수요야. 딱 말이야. 수요. 이거는 공급. 다르지. 그지. 어. 얘는 그냥이야. 둘 다 다 올라가. 어. 맞아요. 그럼 얘도.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이야. 공급도 증가해. 얘도 같이. 얘를 클로스 시키는 거야. 그. 만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양부터 찍어. 양은 어떻게 돼. 양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죠. 오늘 학습 분위기 되게 좋네. 그럼 같은 방향은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같아요. 반대요. 알 수가 없다라는 원리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그려볼게. 이 노란색이 뭐라고. 수요. 수요. 정신 발차 차려요. 수요. 그릴게요. 그럼 그냥이야. 이게 증가를 내. 증가를 내요. 그렇죠. 그럼 쩐들이 일로 지키죠. 그럼 가격도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맞나요. 자. 요 색깔은 뭐라고요. 공급도 증가하죠. 공급 증가하면 우측이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이야. 이렇게 증가를 내. 증가하는데. 신기한 거는. 내가 그냥이야. 이걸 내리고 있어. 가격이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같은 방향은. 따라서 양동. 그냥이야. 양은 동일해.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까. 지금 요런 상태에서. 그럼 작은 게 이긴다. 큰 쪽 이긴다. 큰 쪽 이긴다. 큰 쪽 이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어머 교수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결로 내린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가 많아요. 공급 증가가 많아요. 그럼 이 시장에 공급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작은 게 이긴다. 큰 쪽 이긴다. 제가 그래프도 그려본다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제가 할게요.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그냥이야.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일로 지켜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일로 지켜버리니까. 그냥이다. 양은 증가한다.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거든요. 그럼 작은 게 이겨. 큰 쪽 이겨. 작은 걸 무시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땠는데. 하락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를 따라요. 큰 쪽으로 가요. 그럼 얘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되게 쉬워요. 얘가 따르게 되면. 그냥이야. 작은 걸 무시해. 그냥이야. 둘 다 다 올라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직은. 이 같다 면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같다 면이 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야매를 할 테니까. 가볼게요. 일단 얘는. 둘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그냥이야. 양은 증가했어요. 근데 동일할 때는. 딱 보세요.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 돼요. 그 원리는 뭐냐면. 자 얘는 그냥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내려갔죠. 그냥입니까. 그게 같아졌습니까. 그럼 100원 올라갔다가. 100원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자 따라 보세요.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두 증가가가 같습니까. 같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지금 공급이 하고 수요가 있으면은. 모 증가와 모 증가가가 같아요. 수요 증가와 공급이 같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해서. 15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공급도 증가했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지. 지금 보고 있어. 가격이 15원 올라가는 게. 가격이 다시 15원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야. 불변이야. 불변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오세요. 같다 면이 나오면. 그러면은.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다는 거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응용한다면. 우리가 굳이. 둘 다 감소한 거는.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냥이야. 둘 다 감소할 수도 있어. 어.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경우도.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네 가지가 있죠. 그럼 얘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짠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그 다음에 얘가 더 감소한 게 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얘기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잘한다. 합격하겠다. 양은 다 어떻게 된다. 딱 내려가요. 해야 돼. 안 그려도 돼. 그려. 안 그려도 되지. 양은 어떻게 해. 따라가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손들어 보세요. 얘는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가요.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내려가니. 그죠. 얘는 그냥이야. 반대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양은 감소해요. 가격은요. 그 원리에요. 반대방향이니. 가격은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공급 물량이 적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품귀 현상이 나타나니까. 얘는 그냥이야. 수요가 적어. 가격은. 입을 막으세요. 사는 사람이 적어요. 가격은 내려가겠죠. 어. 괴로운 시작. 알겠어. 자. 갔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다. 무엇보다 불변이 되죠. 어. 역시 여기 일산 수강생님. 진짜 똑똑해요. 그죠.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다니. 알겠습니까. 자. 이건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따라오세요. 양동. 무슨 뜻이에요. 양은 동일하다.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어. 입을 열어요. 작은 게 이겨 큰 쪽이겨. 자. 갔다면. 따라서 갔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어. 이해하셨죠. 갔다면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죠. 이따 해드릴 거고. 자. 이건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근데 다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야매를 다 얘기해줄게 내가. 그죠. 총 망랑하는 거야. 다시 갈게. 그럼 그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 있어. 같은 방향이야. 웃지 마시고.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래서. 보통 우리도 다. 제 것도 보고 다 모니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방향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그럼 그냥이야. 두 개가 맞나. 같은. 같으면 같이 가고. 반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을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했다. 근데 그 폭을 모른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양이면. 자. 이것도 그냥이야. 네 가지가 있겠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같은 게 있겠죠. 같은 거는 따로.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요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죠. 공급 감소가. 그냥이야.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같다면 뭐죠. 몰랐던 게 불변이다. 로 가시면 돼요. 그죠. 음. 좀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에. 얘가 출제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까라고 얘기해서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항상. 그래프가 나와요. 지문이 떠요. 그래서 강사의 스타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강의하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힘들다면. 자. 얘는 아까 그림니까. 수요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돌아와 올라가죠. 그런가요. 얘는 그냥이야. 반대야. 뭐부터 찍어. 양부터 찍는거죠. 양은 감소하죠. 가격은 어떻게 하죠. 올라가 버려요. 이해갔나. 그럼 이제. 내가 그리기 전에. 힌트를 줘볼게. 그냥이야. 양은 반대방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자. 지금 이거 다른 방향이지. 그래서. 따라해봐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음. 가격은 수요가 가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 이거. 이건.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요.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원리는 왜이냐면은.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가격 어떻게 돼. 힌트를 줄게. 가격 어떻게. 올라가죠. 공급이 적죠. 가격도 어떻게 돼. 대답해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힘들다.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요. 수요에 따라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반드시 상승해. 다 상승한다는 거죠. 가격은.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자. 이 노란색이 뭐라고. 수요. 어. 수요지. 안 따라오냐. 그러면. 수요지 이거. 그럼 수요가 그냥이야. 증가를 해. 그럼 동영상 들으신 분들 봐봐. 그냥이야. 둘 다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요. 감이 떨어졌어. 둘 다 올라가죠.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이야. 공급이 감소를 내. 좌측이거든요. 그럼 우측이야. 좌측이야. 좌측이죠. 그럼 감소한다는 건. 양은 감소하죠. 근데 감소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올릴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마어마어마. 그냥이야. 가격은 상승해. 상승해 버려요. 뭉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 따라가. 가격은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허리를 보세요. 제가 분용이에요. 그냥이야. 수요는 증가했어요. 공급은요. 감소하니까. 제가 얘기할 때까지 할게요.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 양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어. 하지만. 하하하하. 약간. 어떠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안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큰 걸 따라. 그러면 수요 증가가 커. 공급 감소가 커. 물량이 더 감소했죠. 그럼 양은 따라가니까. 감소하고. 자. 수요가 더 증가했죠. 그럼 그냥요. 양은 증가해요. 자.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죠. 왜냐면은. 얘는 그 점이니까. 양이 증가했으니까. 얘는요. 어. 10개 올라갔다가 10개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불변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어. 그럼 이제. 항상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싫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항상 응용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야. 또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16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마지막이야. 잘해야 돼. 갓 때 반대야. 어. 그럼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 따라가. 잘한다. 그죠. 어.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 다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이요. 큰 쪽으로 가요.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거를 빨리빨리 마시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더 클 수도 있죠. 음.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클 수도 있죠. 공급증가 보다. 그 다음에 그냥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갈게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갑시다. 돌다리도 두들겨 갑시다. 이거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가. 눌러 내려가죠. 가격 내려가고. 양도 내려가죠. 이거 뭐가 올라가. 양이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죠. 다른 방향은.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가 적으면 그냥이야. 사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어떻게 돼. 물량이 많이 나와. 가격은. 힘들다.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요. 아시겠습니까. 가격은 다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는 거죠.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한쪽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감소하죠. 가담이 나오면. 몰랐던 게. 오 잘한다 이제. 오 합격하겠다. 얘가.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빨리 씻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도착ㅑ. Is enough space for it? 가담으로 해줍니다. 살え츠emo가 갖고 찾으셨죠? 여기 아시겠지? 우린 그 Claire bi 몇 번이죠 어우 잘하셨습니다 첫째 갈게요 1번 있어요 공급불변 있어요 자 따라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자 그럼 그냥 수요 감소해 손들어 그냥 둘 다 내려가 내려가죠 화이팅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수요가 불변이죠 그냥 무시해 수요불별로 몰탈으로 몰입을 쏴 아까랑 한걸로 가는거지 그럼 그냥 공급이 증가했어 손들어 손들어 그럼 양은 증가하고 따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죠 가격 하락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균형상태 시장에서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럴거 아니야 어머 교훈이 뭐가 도대체 수요 공급이 어디서 풀라는 거야 그럼 건축가격이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적어 공급 증가라고요 적으셨어요? 그럼 공급 증가는 똑같죠 그냥이야 양은 증가했어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니까 감소가 틀렸죠 그런가요? 그러면 몇 번인 정답이에요 4번 자 저거 봅니다 그냥이야 둘다 증가했어 자 이게 봐 반대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다음에서 양동 그럼 양은 그냥이야 동일해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는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이야 반대방향이야 반대방향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이야 이건 다른 방향이니까 가수야 가수는 무슨 뜻이지?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반드시 상수예요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5번이 우리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자 2번은 뭐가 뭐보다 크다면 작은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큰 걸 따르고 알 수 있겠어요? 다음세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 시리즈예요 얘는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 시리즈요 2번 문제 풀리다가 답이 나오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4번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다시 할게요 1번 있어요 뭐가 뭐보다 크대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죠 자 그럼 가보세요 작은 걸 그냥 해요 작은 걸 무시해요 뭐만 보죠 큰 거만 보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그냥 둘러다 올라가 그럼 가격도 상승한다고 하셔야 되죠 양도 증가하고 이거 이해 가셨어 다음 넘어가면 되겠어 뭐 감소가 뭐 감소 보다 커 공급 감소 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럼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 보다 크니까 그냥 작은 건 무시해 뭐만 봐 큰 것만 보죠 맞습니까 손 드세요 그냥 둘 다 내려가 가격 상승이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가셔야죠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3번에 가시면 공급 감소가 더 크죠 무슨 감소 보다 그럼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어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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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요 그냥 야 양부터 찍어 양은 어떻게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니까 맞지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자 4번으로 묶어봐 자 따라서 같다 명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어 자 한번 가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건 자 얘기해 보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방향이요 반대방향이죠 그죠 그럼 반대방향은 그냥입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갑니까 양은 알 수가 없죠 이해 갔나 그럼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 상승을 해 상승하죠 맞아요 아까 뭐가 몰랐죠 양을 몰랐죠 양을 몰랐던 게 불변이 되는 거죠 얘기해 다음 넘어가요 그럼 4번은 그냥이야 가격은 상승해 양은 불변이란 뜻이죠 이해 난이도가 높습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이게 전국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거예요 같다면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큰 쪽이 이긴 거는 무조건 한쪽만 이기죠 그죠 어 자 그럼 갈게 그 다음에 5번이 있어요 5번은 모 증가와 모 증가가 같아요 어 어 천천히 나가니까 괜찮겠죠 그죠 빨리 나가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죠 물론 천천히 나가도 못 알아듣죠 자 갈게요 모 증가 모 증가 같아요 공급 증가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요 양은 따라가죠 그죠 다음세 몰랐던 게 불변이다 뭘 몰라서 졌죠 가격을 모르니까 불변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그냥이야 불변이에요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1,2번만 풀면 다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아시면 대한민국에 나온 문제는 다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요 자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그냥이야 수요는 같이 가 공급은요 반대로 가 그죠 근데 그냥이야 양은 알아 가격은 반대로 찍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향은 그냥입니까 다음세 양동 그냥이야 양은 동일해 양은 또 따라가는 거죠 대답해요 이거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고 뭐가 알 수가 없어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어 그럼 그냥이야 큰 걸 따라 어 다음세 같다만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뭘 몰랐죠 가격을 몰랐죠 가격이 올라간 거 내려간 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변이란 얘기죠 다시 얘기해 봐 같은 방향이지 그냥 양은 따라가 따라가지 양은 그죠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큰 쪽이고 같다며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 되죠 왜 그럴까요 방향이 같아 반대야 반대기 때문에 그게 불변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죠 그럼 다른 방향을 따르세요 가수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다 올라가고 수요가 감성 가격은 다 내려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뭐는 알 수가 없죠 양은 알 수가 없고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큰 쪽이고 같다며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이야 양을 몰라요 양이 반대거든요 10개 늘어났다 10개 준 게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갈게 양동 가수 같은 방향은 그냥이야 양은 동일해 가격은 알 수가 없다 다른 방향은 그냥이야 가수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 수요가 따라 우리가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자 갈게 갖다며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6가지를 20년 강의하면서 별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그래프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동시는 그냥이야 이 두개가 만나요 만나는데 같은 방향이 되면은 같고 반대방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어 근데 한 번 하는게 아니라 동영상 계속 돌려 보시면서 1,2번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은 요거는 거의 뭐 그 커버가 됩니다 그죠 되구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유도해 보겠는데 제가 풀어드리긴 하겠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QD1,900-P, QS2,2P가 있다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한 건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했습니까 수요만 움직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손들어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손들어 봐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러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공급은 QS2,2P가 하나밖에 등장 안 했죠 그거는 공급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함수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만 바뀌었습니까 근데 수요만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럼 찍더라도 내가 이제 힌트를 줄게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야 돼 어 다행히도 줬어 어 그럼 풀어봐 거기까지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풀어보자 이렇게idi 하셨다 자 일단은 이 문제 나오면은 자 요거는 세팅시켜서 바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 문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할게요 공급은 그냥입니까 하나만 등장합니까 그럼 공급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죠 수요만 바뀌었죠 맞습니까 케이스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출제원이 그냥입니까 소득이 증가를 냈습니까 그럼 뭐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힌트를 준 거죠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는 걸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 p가 똑같아요 그냥입니까 수치가 많아졌습니까 그럼 수요 감소다 증가다 증가 이것도 연구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무조건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 p를 모르고 아무것도 안 줬었다면 그러면 이 케이스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알아야 찍어야 돼 알 찍죠 저 보세요 그냥이야 공급은 불변이야 돈 손들어 봐 그냥이야 수요가 움직였어 움직였죠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틀릴 거라는 얘기죠 아따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있지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둘 다 같이 움직여 가격이 같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같이 내려가고 수요 내려가는 거죠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건 원리고 시험장 가면 그냥이야 빨리 푸셔야 돼요 자 갑니다 푸는 방법은 이래요 세팅 하자 세팅 어떻게 하냐면 자 요 균형점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그리프 그리지 마시고 QS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QS 먼저 위에다 깔아 놓고 왜냐하면 공급을 거의 안 바꿔 놓거든요 얘네들이요 공급함수를 그럼 수요가 바뀌죠 그죠 그럼 세팅시키고 그냥이야 그 변화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했지 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수요가 변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공수 공수 왜냐하면 공급을 적어놓는게 빠른게 공급을 얘네들은 거의 고정시켜 놔요 알겠나요 그럼 그냥이야 수요함수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지 900-P에서 QD2가 1200-P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이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죠 또 나와가지고 자 이게 P가 똑같았어요 그럼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상승 찍으셔야 되거든요 찍는 것도 잘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냥이야 세팅해 그래서 이건 지금 원리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건 원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팅해야 돼요 세팅 가서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균형이니까 같애 그럼 얘는 P를 합치지 몇 P가 돼? 3P가 되죠 900이 되죠 그럼 P는 얼마야? 300이 되죠 여기다 듣는게 빨라요 3 2 6 그럼 Q가 6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도 세팅 시켜요 얘가 3P죠 3P고 1200이니깐 얼마? P는 400이 되겠죠 800이죠 Q는 800이 되는거죠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300에서 400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 상승했나요? 100이 상승했죠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양은 600에서 800이죠 양은 얼마? 200 증가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론으로 그래프를 보셨을까요 우리가 강사들이 거의 다 좀 다른데 그래프를 안그리고 그냥 세팅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가격은 그냥입니까 300에서 400 상승했습니까 상승했고 양은요 600에서 800으로 늘어난 거죠 그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알았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안에가 있다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를 강사가 뺏기거든요 지춘문제를 그럼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면 보세요 자 지금 생각할 때 그냥입니까 공급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수치가 나왔죠 하나씩 대입시켜서 이게 맞으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300이죠 그럼 3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00이 돼요 2를 곱하잖아요 뭐하는지 알아요 따라서 3 2 6 그 다음에 4을 2를 곱하면 800이 되죠 그럼 다 볼게 1번 봐봐 300 있지 300에서 300에서 2를 곱하면 600이 되겠죠 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400에다 2를 곱하면 800이 되죠 근데 다른 것들은 900에다 2를 곱하면 1800이죠 안 맞단 말이야 아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어요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숫자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풀어야 돼 내 암해로 가야 돼 어 괜찮아요 연구한 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는 좀 위험하냐 하면 돼 모의고사가 보통 방문가게나 내가 보통 다른 데 다 있었었는데 똑같이 내는 강사들이 많거든요 모의고사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똑같이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 그러면 300에다 그냥 2를 곱해 600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400에 나왔어 그냥 2를 곱해 2를 왜 곱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2피죠 2피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얘가 얘랑 같이 간다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요령이고 그냥 이거 세팅해야 돼 세팅해야 돼 이거 90% 시험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보통 공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시험문제 배정이 돼요 딱 한번 수요를 고정 놓고 공급이 바뀌는데 그거 놓고 한번도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모음걸기가 싫죠 얘기해 봐 그럼 그냥 공급을 고정 놔 그리고 수요를 바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세팅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공수 공수 세팅한 다음에 요게 바뀌니까 이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수요 바뀌죠 각계에서 얘 나오고 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유형이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개론이 난이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얘네들이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결과 또 이제 출제원으로 만나고 얘기하는 결과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그게 아닙니까 자기가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숫자만 바꿔요 기출문제 숫자만 바꿔도 못 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기출문제 안 해야돼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 나와서 이거 찍어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공수공수 맞추셔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고 다 포기해야 돼 계산문제는요 아시겠습니까 그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데 11문제가량 출제가 된다는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 보세요 공수공수 공급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수요는 바뀌었죠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무슨 연습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가셨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쉽게 뭐